아 쏴니 지목니 에토라 기절 추적좀 눈치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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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히트만 나네 아 좀처럼 크리가 안되신단 말이지 들었다 솔랭이 피카제 리벤지 무샷 감사합니다 두대 남았어요 히트만 나네 아 패스쪽으로 가봐야겠다 누구씩 쓰지 에이스 에이스 호르텐 아아 아 큰일이네 헤딩 140쪽으로 향하는 분 저기 갈맹이 되면 혹시 헤딩 140쪽이에요 지금? 대략? 네 150 헤딩 160 아 맞네 앞에 갈맹이 있는게 분명히 어 아닌데 앞에 잠깐만 뒤에 뭐가 따라가는데 이게 갈맹이 있는지 뒤에 후방 잡힌걸수도 있어요 저기 버스님 버스님 옆에 저 있습니다 버스님 옆에 어 그럼 앞에 적힌구나 이거 저거 AI에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 앞에 하나 있죠 아니 앞에 아군이고 그 앞에가 헤리 아 헤리 하나 있고 맨 앞에 있는게 적힌가보다 그럼 저거 쫓아간거 보니까 그러게요 굳전이네 굳전 굳전이네 빠르다 하나 더 기세여행에서 들어왔네 솔랭 유키까지 또 들어왔네 벌층 가야겠다 벌층 가야겠다 아 바닥에 누가 음료수를 쏟아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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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님 베이스로 오세요 채찍이 납두시고 벌층 가야되요 네 벌층 가야되요 벌층 벌층이 뭐요 베이스 공격가능 어어 아 적베이스 가자구요 네 어 그래요 근데 이 앞에 쿡전이 있는데 앞에 위에 쿡전이 있는데 얘한테 지금 내가 기수 돌려면 얘 바로 나 따라올건데 하나 떴다 저거 솔랭 유키까지 아 뒤에 아 AI들이 다 따라올건데 하나 둘 셋 네대나 남았네 아 아이 아, 미치겠다. 와, 뭐 저렇게 반응이 빨라? 아, 진짜 바보 같다나? 아아... 아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호루텐이다. 직세 호루텐. 아, 미치겠다. 잡을 수 있겠다. 보스님! 잡아줘요! 강 나온다. 어우, 씨. 엔진 죽겠다. 자, 열 시키고. 잡아요, 잡아! 빨리! 강 나온다! 강 나온다. 와, 씨. 오케이. 오케이. 오, 오케이. 9킬, 9킬. 아, 진짜. 아, 나 모르겠네. 정확하게 잡았는데. 9킬, 1투밖에 안 나. 떨어지나 보다. 떨어지나 보다. 오케이. 9킬, 9킬. 아이, 씨. 젠장. 아, 이거 완전히. 완전히. 고뇌가 돼야 정상인데요. 뭐해, 씨. 호루텐 선에 진짜. 소름 돋는다. 아, 겁나 좋네. 남은 게 국전 하나거든요? 제이퇴. 어, 쏘하니 한 번 더 들어왔어. 와, 난이 쩐다. 스쿼드 상태에서 난이 늘어시다니. 네, 그, 글로 갈게요. 엘튼. 네, 거의 다 왔어요. 카페. 아, 호루텐이네 또. 와, 미치겠다. 아, 호루텐이네 또. 와, 미치겠다. 카페. 아, 호루텐이네 또. 와, 미치겠다. 공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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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